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볼론이다! 기다리고 있었어요, 레온 사라져라! 미약한 크라운드폰의 힘에 의지하네 아폴론, 지금! 힘을 해방할 때입니다, 레온 라온 라온 다음 발걸음은 무천고 합니다 어떡해? 발전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? 가만히 보이라! 도움말 탈퇴 인간 주제의 제법이었구나 레온 주인도 몰라도 나에게 맞섰다는 죄 가련하고 어리석은 이 죽음과 함께 이 생에는 멸망을 맞이하리라 너희의 지배는 이제 끝이다 운명이야 운명 건너봐라 도와줘 당신이 원한다면 기꺼이 가다 가다 죄의 대가를 미칠 때가 왔다 운명 이스마일 운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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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